슈폼은 잡지 않을게 너네 슈폼으로 그냥 열심히 해 지금 슈폼 잡으면 오히려 더 말릴 수 있으니까 네 한 가지만 슈폼 잡는 건 아니고 던지고 나서 던진 팔 홀드 좀 뻗고 있어 링쪽으로 자 지금부터 20개 10개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게요 자 페널티 있습니다 경쟁이야 오늘부터 훈련도 경쟁이야 자 1대1 아 맞았다 채원님 몇 개? 4개 선생님 3개야 지금 5대3 5대4 좋아 좋아 아 맞았다 다 들어가 그 들어가는 거 좀 세주면서 하자 네 몇 개? 9개 9? 네 5개 아 들어가 봐줄게 넣으면 봐줄게 오? 아까 우리 이거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채원님 쉬고 자 준비 시작 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면 이겨 어떻게든 자 지금 둘 다 왼발 오른발로 던졌거든 오른발 왼발로 해서 던질거야 또 10개는 이렇게 한 번 더 할게요. 오른발 왼발 자 1대 0 1대 1 1대 1 1대 1 3-3 3-3 팀 형님 집중 이겨야지 힘드니까 짧아져 손 짧아 차현이 지금 5개지? 네 자 5-4야 5-4 6-4 짧아 힘드니까 7-4 하체 힘 잡고 7-5 5-4 5-4 5-4 6-4 9-6 6-4 9-7 오케이. 넣으면 봐줄게. 넣으면 봐줄게. 시간 없으니까 일단 끝나고 패널티를 해야겠어. 한 번 할 거 있어. 그 다음은 원드리블에 스텝백 할 거야. 컨택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스텝백이거든. 볼을 잡으면 반대쪽으로 잽. 잽 한 발로 땅. 땅 발로 점프를 뛰고. 간단하지? 잽. 땅. 다시. 시간 다시 나와봐. 지금 첫 스텝. 첫 드리블 칠 때 첫 스텝하고 드리블의 박자가 안 맞았거든. 잽하고 드리블 떨어지고 스텝이 났어. 드리블 먼저 딱 떨어졌을 때 수비가 바로 예상한단 말이야. 그렇지. 반응을 하잖아. 드리블 떨어졌을 때. 드리블 떨어졌는데 아직 스텝이 남았어. 그래서 드리블하고 스텝의 수비가 준비를 한단 말이야. 그 준비 시간을 없애야 돼. 없애려면 잽하고 스텝하고 동시에. 동시에 눌러줘야 돼. 동시에 눌러줘서 내가 치고 들어가냐. 안 치고 들어가면 스텝백을 하냐. 이게 중요한 거야. 텀이 생기면 안 돼. 그래서 동시에 타이밍을 눌러야 되고. 스텝백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점프를 붕 떠서 떨어진다고 생각해. 그렇지. 어느 정도 점프를 뛰고 떨어져야지 그 시간 안에 밸런스를 잡는 거야. 뒤로 가서 쏘는 거기 때문에. 지금처럼 점프를 안 뛰고 발 먼저 덮고 가면 이게 밸런스가 쉽지가 않아.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. 어느 정도 점프를 뛰어서 점프 뛰고 떨어지는 그 시간에 밸런스를 잡는 거지. 밸런스를. 그렇지. 오케이. 해볼게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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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누르고 점프. 자 패스. 그렇지. 이렇게. 좀 이처럼. 더 점프 해봐. 100. 더 오버 액션 해야 돼. 훈련은. 타. 그렇지. 첫. 첫 스텝 맞추고. 놔둬 놔둬 놔둬. 놔둬. 지금 첫 스텝. 첫 공. 지금 공이 먼저 떨어진 거야. 미세하게 공이 먼저 떨어진 거야. 동시에 무조건 눌러. 꾹 눌러. 꾹 누르고 점프. 천천히 천천히. 빨리 하지마. 공이 먼저 떨어진 거야. 그리고 슛도 튕겨 쏘면 안 돼. 쭉 받고 있어. 그렇지. 끝. 천천히. 이것도 공이 먼저 떨어진 거야. 공을 조금만 더 들고 있어봐. 눌러지는 느낌이 좀 달라. 태현이도 지금도 약간 먼저 떨어진 거야. 동시에. 꾹. 꾹. 그렇지. 이게 맞은 거야. 무조건 땅. 팡. 그렇지. 공이 먼저 떨어집니다. 예상합니다. 수비가. 동시에. 자. 지금부터 20개. 20개. 드리블을 빡싸게 칠 필요는 없어. 푸드워크야. 푸드워크야. 스텝으로 수비를 보내야지. 드리블로 보내야지. 드리블로 보내야지. 안 돼. 그렇지. 누르고 점프. 공이 먼저 떨어져. 흠이나. 공이 먼저 떨어진다고. 그렇지. 공이 먼저 떨어져. 조금만 더. 몸은 빨리 나가야 돼. 공은 좀 더 들고 있어. 무조건 왼발에 정확하게 맞추겠다. 그렇지. 이게 맞는 거야. 이렇게. 하나. 스텝백 해야지. 스텝백.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. 앞으로 누르고. 그렇지. 봐봐. 이쪽으로 밀어놓고 수비를. 이리로 와야지. 이리로. 그렇지. 레이하퍼 들어가야지. 이쪽으로 누르고. 그렇지. 저기로 와야지. 잘했어. 잘했어. 쭉 안 들어가도 되니까. 쭉. 쭉. 그렇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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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. 넷. 형이 슈즈 대체적으로 짧다. 너 아까 힘들어지니까 계속 짧아져. 어? 시합 때 짧아진다. 더 쭉 뻗어줘. 그렇지. 다섯 개만 넣어볼 게요. 어허이. 아씨. 밸런스를 잡아야 돼. 하체에 힘 딱 줘. 짧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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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이게 슛이 뭐냐면. 지금 조절을 해야 돼. 조절. 예를 들어서 시합 때. 지금 시합이라고 생각해보자. 지금 계속 짧잖아. 혜민이가. 첫 번째 쐈는데. 짧게 안 들어갔어. 그 다음번째는. 그냥 던지면 안 되고. 더 길게 던져야 돼. 안 들어가는 하이 있더라도. 길게 안 들어가야 돼. 조절을 해야지. 데이터가 쌓이고. 다음에 넣을 수가 있는 거야. 오른쪽으로 빠졌어. 오른쪽으로 빠졌다. 다음에 쏠 때는. 왼쪽으로 좀 더 잡아야겠다. 슛이 짧아. 다음에는. 더 길게 안 들어가더라도. 길게 쌓여야겠다. 이렇게 해서. 이제 다음에 들어가잖아. 들어갔을 때. 그 느낌을 기억해서. 쏘는 거거든. 슛은. 기억이야. 기억. 근데 지금. 한번 짧게 안 들어갔잖아. 근데 두번째도 짧게 안 들어가지. 그러면. 하나 안 들어간 걸. 버린 거야.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슛이었어. 근데 두번째 길게 안 들어가면. 그게. 첫번째 안 들어간 게. 도움이 되는 슛이 되는 거야. 알겠지. 자꾸 조절을 하면서 던져야 돼. 한번 안 들어간 거. 안 들어갔을 때. 아휴. 왜 안 들어가지. 이거 아무 의미 없어. 다음 슛을 생각해야 돼. 슛은 기억이라고. 실제로. 내가 슛을. 여기서 슛 쏠 때 있잖아. 거리가 짧다고. 짧게 쏘는 게 아니야. 감으로. 거리가 길다고. 길게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. 그냥. 그냥. 이 위치에서 슛 연습을 많이 해서. 여기서 넣는 느낌을 외운 거야. 나는 그래. 그냥 외우는 거야. 여기서 던졌을 때. 그 슛 느낌. 여기서는. 나 같은 경우엔. 점프를 좀 더 많이 뛰고. 슛을 좀 더. 오래 갖고 있고. 위로 올리고. 이렇게 던지거든. 그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. 알겠지. 너희 지금 슛 연습할 때. 여기서 스텝백해서. 이 스팟에서 슛 쏘서. 들어가는. 그 느낌 있지. 그걸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. 이쪽 위치에서는. 한. 이 정도 높이에. 이 정도 힘으로. 이 정도 박자에 던지면. 들어가는 거야.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야. 알겠지. 네. 그래서 그걸 외우려면. 계속 조절하면서. 싸야 돼. 알겠지. 네. 두 번 연속. 짧게 안 들어가고. 똑같이 안 들어가는 게 나오면 안 돼. 그렇게 생각하면 던져봐. 이번에는. 10개만 더 해보자. 그리고 들어갔을 때는. 그거를.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. 그렇지. 이 느낌을 기억해서. 던지면 됩니다. 그렇지. 동그란 쪽이. 그럼 이 밸런스가 약간. 오른쪽으로 자꾸 밀려. 어. 더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봐. 그렇지. 이게 정확하게 온 거야. 좀 짧아서 그렇지. 지금 이거 그대로여서. 좀만 더 길게 던져. 밸런스를 왼쪽으로. 밸런스를 왼쪽으로. 좀만 더 길게. 지금 똑같이 짧게 던졌잖아. . 또. 세번. 세번. 면수 podr 짧았어. 길게 안 들어가 봐. 안들어가도. 길게 안들어가야 돼. 아. 왜 이렇게 빨리 던지냐. 밸런스를 잡고. 밸런스를 정확히 딱 잡고. 빨리 던질 필요 없어. 천천히. 길게 이렇게 돼요 쭉 뻗고 있어 지금보다 더 길게 던져야 돼 겨우 들어간 거야 또 짧아 휴민이 길게 안 들어가는 거 5개 나올 때까지 길게 던져서 안 들어가면 5개 나올 때까지 안 들어가는 거 링 뒤에 탁 맞고 밸런스 떨어질 때 밸런스 다리 좀만 더 넓혀서 떨어져봐 너무 좁아서 밸런스가 지금 무너지거든 넓게 그렇지 그리고 떨어질 때 더 앉아 하체 힘 딱 줘서 그렇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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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힘이 받잖아 힘이 쭉 그렇게 튕겨 쏘면 안 돼 슛은 튕겨 쏘면 안 돼 쭉 뻗고 있어 어 굿 잘했어 밸런스 잡고 밸런스 꾹 눌러 잡고 쭉 뻗어주는 거야 오케이 오른쪽으로 자꾸 빠진다 밸런스가 원래 오른쪽 스텝백이 더 어려운 거야 왼쪽은 오른발이 이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쉬울 거야 왼쪽 해볼게 자 왼쪽은 둘이 7개 연속 넣는 거 해볼게 못 넣으면 안 끝나 그리고 빨리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빨리 안 해도 된다 꾹 누르고 하나 채연이는 더 빨리 슛을 연습해 네 그러니까 슛을 넣으려고 이렇게 재는 동작이 있잖아 탕에서 이게 너무 기네요 이렇게 재고 던지는 동작이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시합 때 재고 던질 수 있는 상황 안 나와 로마크 슛 나오잖아 그거 되게 한정적인 상황이고 그때는 그냥 재고 던지는 건 던지는 거고 연습 자체를 재는 동작이 없어야 돼 네 그냥 거침없이 팡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져야 돼 탕에서 찬스 따시고 그냥 따서 그냥 던져야지 이거를 넣어야지 싸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도 의미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이 상황 안 나오니까 네 시합 때 나오는 상황에서 던져야지 대신 강하게 거침없이 빨리 던지고 안 들어가지 그거를 넣으려고 노력하는 게 슈팅 연습인 거야 알겠지? 재지마 그냥 바로 던져 그렇지 바로 던져 이걸 넣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거 네 그렇지 자 하나 그렇지 뻗고 있어 그 습관을 들여봐요 둘 셋 오케이 넷 세 개만 돌리면 된다 세 개 다섯 여섯 라스트 원 계속 해볼게 너도 계속 해볼게 와잇 소리 소리 흐미야 잽은 가운데서 출발해야 돼 어 먼저 가운데 잡고 잽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마빠 다 하나 둘 어 여유 좋았어 그렇지 이렇게 쏘는 거야 셋 넷 넷 너무 좋다 뻗어지니까 잽 좋고 다섯 마지막에 집중해야 돼 하나 집중하면 다 넣을 수가 있어 집중력이 떨어져서 못 넣는거야 둘 둘 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던지세요 그냥 윙만 보고 던지는거야 집중 집중 하나 둘 셋 둘 하나 셋 둘 셋 넌 좀 지쳐가줘 이제 집중 안하면 안 들어가는거야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셋 셋 셋 둘 셋 하나 하나 또 쟤 쟤 쟤면 안쎄거야 들어가도 쟤면 안쎄 하나 바로 던져 쭉 아 진짜 해버린다 쟤면 안쎄 하나 아 튕겨 끌리지 마세요 힘들다고 하나 빨리 이거 끝내고 물 마시자 아 또 됐어 쟤 화이팅 화이팅 집중하면 할 수 있어 하나 아아 하나 아 튕겨 쓰면 안 돼 튕겨 쓰면 안 들어가요 끝까지 뻗어줘야지 둘 아 이거 멈춰야 되는데 짧아요 하나 하나 이거 넣어줘봐 두번째 슛이 제일 중요해 두번째 슛을 넣어야지 그대부터 이제 이어갈 수 있잖아 이 슛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 아씨 아 하나 음이나 힘내라 하나 하체 잡고 하체 잡고 쭉 이야씨 이게 안 들어오네 하나 둘 둘 그렇지 셋 집중 집중 아 박스 집중을 하라는거지 쟤 하는건 아니야 어 자 다섯개만 넣어보자 다섯개 하나 둘 다섯개는 이번 슛 되게 중요하다 야 이야 짧아 아이고 짧아요 하나 흠이 짧다고 안 들어가도 길게 던져 둘 둘 하체 쭉 하나 둘 좋았어 지금껏 기억해 셋 넷 너도 계속해 흠이 계속해 일곱개까지 가는거야 다섯 아 아 아 아줬다 자 물 넵 히든 스텝 슛이야 히든 스텝 슛 볼이 나오면 바로 캐치해서 출발할거야 이쯤에서 나올거거든 바로 캐치를 해 스플릿 캐치 혹시 배우니 다리를 찢으면서 드랍 드랍 동작과 똑같거든 캐치를 하면서 공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겨 이게 뛰는 자세 뛰는 자세를 만들고 스플릿 캐치해서 첫 드립을 딱 맞히고 세 발을 더 가는거야 하나 둘 셋 넷 첫 드립을 맞히는게 제일 중요해 해봐 여기 왔다 스플릿 왼발 하나 둘 셋 넷 뜨는거야 하나 둘 셋 넷 어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제일 중요한거는 캐치를 먼저 하면 안돼 세 발을 가는거기 때문에 캐치를 먼저 하면 앞에서 좀 봐줄래 나를 느낌을 봐봐 느낌을 트래블링 같지 네 공을 옆에서 들어 버리면 드립을 딱 치는 순간 드립을 얻거든 시야 확보부터 그리고 이제 스텝 박자까지 다 캐링도 안나오고 스텝 박자까지 다 나오는거야 다 이렇게 뜨는거야 그래서 한 손으로 끌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수는게 제일 중요해 이 스텝은 우리 이제 1대1 할때는 조금 안나오지만 2대2 할때 3대3 하잖아 피켓놀 하잖아 그치 슈위가 딱 걸어줬어 픽맨이 딱 걸어줬지 첫 드립을 슈위가 딱 걸리지 걸리는 순간 100m 달리기 하듯이 도망가는거야 그럼 이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어 따라와도 옆에 있어도 점프가 안돼 뛰어오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그래서 짚어서 자 해볼게 그럼 이 3점슛 날아가냐 네 날아가긴 합니다 내가 내가 안알아 그렇지 그렇지 굿 자 시선은 링 봐 아 공을 옆에서 들어 옆에서 땅치면서 바로 옆에서 오히려 뒤쪽에서 더 더 팔을 수비 수비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공이 최대한 멀면 멀수록 좋거든 그렇지 땅치면서 공을 여기서 가져가면 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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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시선은 내가 저쪽 코너에 있을게 날 보고 드리블 땅치면서 나를 보고 가 가다가 맨 마지막 스텝에 드리블 보고 쏘는거야 일단 코너 봐 여기 그렇지 드리블 처음에 앞에 보고 드리블 딱 치고 나서 저기 봐 다다다다다 오케이 더 멀리 가야돼 더 쭉쭉쭉 가야돼 호민아 내 손가락 몇개 팼어 몇개 팼어 두개 어? 두개 오씨 어떻게 안받는데? 몇개 네개 그렇지 몇개야 다섯개 네 그치 몇개 한개 네개 오 수압 잘해 여섯개 오 뭐 그렇지 이렇게 보면서 몇개 두개 오 좋아 몇개 세개 2개 몇개야? 안들었어요 잘하는데? 2개 지금 넣어야지 몇개야? 못봤습니다 10개 오케이 여기 보란 말이야 다 봐야돼 그렇지 스크린 그렇지 딱 걸고 나갈 때 다 보란 말이야 그렇지 나 빠지는 것까지 보고 저 코너까지 봐 여기도 보고 코너도 봐 다 봤어? 나 줄 수 있었어? 살짝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빠지는 것도 보고 코너도 보고 너네 슛도 보는거야 네 줄 수 있었어 나? 코너도 줄 수 있었어? 아 시선 코너도 줄 수 있었어? 코너도 줄 수 있었어? 코너도 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상상하면서 봐봐 그렇지 아니 주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등맹히 해 해 해 할 거 아니야 아 코너도 줄 수 있어야 돼 에이 코너 줄 수 있었냐? 못줬을 것 같은데 공 더 한 손 더 끌고 있으란 말이야 끝까지 코너 뿌릴 수 있었어? 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 줄 수 있고 슛도 있었어? 네 상상해 상상 자 최연이 부터 반대해 볼게요 한대 상상해 상상해 좋은데 다다라다 더 멀리 가야 해 도망가야 된다니까 도망가야 된다니까 보폭길게 해서 아씨 근데 공을 앞에다 뿌려 놓는 건 아니야 너무 위험해 드릅을 땅 치고 바로 들어 바로 들어 한 손으로 그렇지 땅 치자마자 들고 뛰는거야 복복 길게 그렇지 마지막 스텝에만 속도를 줄여서 제어해야지 네 한 발 남아야 돼 가 가 가 가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복복 짧게 다다다닥 하지 말고 복복 길게 쭉쭉 그렇지 도망가가지 아 네 그렇지 잘했어 앞으로 오지 말고 옆으로 옆으로 도망갈게 옆으로 먼 믿을 수 없는다고 생각해 3절씩 바로 앞에 저쪽 저쪽 옆으로 도망가요 옆으로 그렇지 굿 10개 10개 하나 둘 셋 어허이 몇개야? 하나 네개야 네개에요? 죄송합니다 몇개야? 세개 세개 보는거에요 죽을려야지 몇개? 두개 엄청 잘 보네 보면서 세월아 세월아 다섯개만 넣어봐 다섯개만 넣어봐 다섯개 세 네 전체 네 나 빠지는거 코너 슛 다 봐 하나 줄 수 있었어? 네 두개 다? 어 왜 가만 붙잡았습니다 어 그걸 생각하면서 가봐 둘 지금 당장의 시합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 줄 수 있나 줄 수 있었나 생각하면서 가봐 헥 헥 헥 헥 왼손으로 바운드 저쪽 반대 헥 헥 맨 마지막까지 주려고 하다가 슛 쏘는거야 알겠지 어 헥 헥 헥 이렇게 마지막까지 끊어 헥 헥 오케이 지금 몇개인가? 세개요 두개 더 오케이 라스트원 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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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마셔 마지막 훈련 그 누가 먼저 쏠거야 네 슛을 지금 지금 빨리 많이 쏘는 연습할거같은? 한명은 패스할거고 네 한명은 그냥 탑에서 받아서 옆으로 우리 빅맨도 없고 슛이 안에서 외곽으로 나오는거 거의 없을거야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슛 쏘는거 거의 없을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슛 쏘는게 나올까? 그렇지 옆에서 온다거나 잘라서 옆에서 이런 슛이 많을거란 말이야 그래서 옆에서 주는 슛을 좀 할거야 한명이가 슛 쏠거야 여기 슛 쏘는 사람은 미들슛이야 미들슛 여기에 왼발 박아놓고 패스를 주면 슛 슛 요거 계속하는거에요 이 사람은 패스 받으면 바로 주면 돼 네 패스 정확하게 주려고 노력해 네 오케이 자세히 낮추고 하나만 해보자 패스 왔다 하나 둘 오케이 요거 계속 쏘는건데 요거 요게 음 30개 넣을때까지 할게 30개 30개 되려나 시간이 일단 20개씩 네 하나 하나 둘 셋 발 붙여놔 오른발만 오른발만 왼발 붙여놔 넷 넷 짧아요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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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처럼 그렇지 여섯 감잡아 일곱 일곱 여덟 열 두개 남았다 놓치면 다시야 짧아 또 힘드니까 파이팅 아홉 파이팅 파이팅 짧아요 길게 싸 안들어가도 아씨 안들어가도 길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지금처럼 싸 지금 기억해 자 아홉 열 열 짧아요 이정도 짧게 안들어가면 마이너스 일 열 열 열 열하나 안들어가면 또 길간에 들어가야돼 열 둘 이가 어 쌀쌀쌀 아 길간정지 마세요 열하나 열 둘 열하나 열하나 이가 놓치면 다 쉽니다 어허이 열하나 그렇지 열둘 열하나 열셋 어이엇 열둘 열셋 큰소리 마 다섯개만 더 다섯개만 더 다섯개만 더 짧아 다섯개 아 야 10번이야 미안 힘내 힘내 다행히 어허이 열 둘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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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만 내면 돼 오케이 오케이 두뇌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아이고 뭐야 라스트 왔다 어 미안 미안 좀 마셔 패스 패스 형이 너 시간이 살렸다 너 마이너스 계속 하려고 했다가 내가 아 진짜 시간 아쉽네 저 11시까지에요? 어 이렇게 엘리트들 매일 이렇게 훈련하고 있단 말이야 하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진다고 좋아진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엘리트랑 1대1 했잖아 너무 상심하지 말고 걔네는 매일매일 이렇게 극한의 훈련을 하는 애들이니까 자 바로 갈게 하나 둘 셋 좋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여덟 어허이 너도 짧으면 마이너스야 여섯 열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넷 그렇지! 잘했어! 열셋! 열셋! 열애! 열다섯! 열여섯! 열! 여섯! 네 개! 어허! 네 개 남았습니다. 네 개! 네 개 좀 내줍쇼! 열여섯! 열어! 아 네 개 집중! 오케이!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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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해 버려 안녕하세요 야 네 개! 야 네 개를 지금! 세 개! 두 개! 막 쏴다! 힘드니까! 힘드니까 막 쏴! 라스트! 라스트! 못 누르면 지는 거야! 진다고! 어휴 소리 소리! 형님 어디가! 반대 한 번씩 한번 남았어! 열다섯 개 심해 만하니 일단 해보자 바로 갈게요 오른발 고정! 하나! 처방에 집중해! 둘 셋 넷 좋다 다섯 파이팅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은데? 열하나 아 짧으면 또 갈 수 있어 파이팅 잘 생각하세요 계속 짧아지면 내가 마이너스 갈 수가 있어요 4개 남았는데 이럴꺼야? 막 자우로 난리 났어 집중해 계속 일자로 들어와야지 안 들어가도 일자로 세개 세개 안 들어가도 일자로와 일자로 그렇지 잘 안 들어가야돼 두개 오이 뭐야 다섯 라스 힘내 오케이 자 바꿔줘 바로바로바로 크미야 시간이 없어 패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조절 조절 추진농은 좀 낮다 직사포야 셋 좀 올려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파이팅 아홉 열 다섯 개 하나 둘 셋 두 개 넷 넷 라스 원 라스 원 라스 원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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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트레칭 어깨 잘 풀고 zenia 아멘 아홉 눈이 cartridges